어? 뭐야? 여긴 어디지? 어? 여기 어디야? 여기는 설마 마리의 도서관? 여기 보이는 무서운 마녀처럼 생긴 애 있지? 어? 얘가 마리래. 그런데 사람들을 잡아먹는다는 소문이 있어. 아니, 저 무서운 이빨로 우리를 잡아먹는다고? 저 정도 이빨이면 내 상어 이빨보다 더 강력하겠는데? 어허, 이빨이 100개나 된 것 같아. 어허허, 나보다 많다. 가보자. 어? 여기 화살표가 있어. 도서관이라서 그런지 책이 엄청 많은데? 어? 뭐야? 저기 해골 모양은? 어? 뭐야? 벽두야, 먼저 가. 어? 뭐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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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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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어? 아이야, 마리. 여기 책 먹어야 돼, 책. 아, 그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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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 뚱뚱해가지고 느려, 느려. 어? 여기 아이도 죽어있군. 이게 무슨 일이야? 아이가 쓰러져 있다니. 안 돼, 도망쳐. 으아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아아아악! 어, 무서워. 마지막에 잡혔어. 어? 방금 뭐였지?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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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경두야, 같이 잡혔구나. 헐... 우리 감옥에 갇혔나봐. 어, 이런. 어, 근데 매트는 되게 고급인데? 어허허허, 이거 뭐야? 어허허허허허허, 매트가 아주 고급이야. 어, 화장실도 있고. 어, 열쇠다. 좋아. 아니, 여기 탈출하라고 열쇠까지 이렇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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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해골 아니야. 누가 잡아먹혔나봐. 탈출하자. 우리한테 칼이 있어. 칼이 있다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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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설의 용사가 된 기분이야. 어? 뭐야? 어? 아니, 이런 해골 뭐야? 퓨뻑이. 아우. 어허허허허허. 건방진 해골녀석. 해골쯤이야? 아니, 가시, 가시잖아. 어, 조심해. 가시, 조심해라. 이 정도쯤은 이런 함정은 쉽게 피할 수 있지. 휴. 어? 안 돼. 친구들이 산산종각 나가지고 케첩이 돼버렸어. 어, 안 돼. 형도 여기 책 있다. 이것도 먹자. 어? 책 꿀꺽. 이 책을 열 개를 모아야 탈출할 수 있나봐. 지금 두 개 모았어. 어? 빨리 가보자. 그래, 일단 탈출하자. 아니, 해골이 왜 이렇게 많아? 어? 도대체 잡아먹힌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 거야? 으흐. 우리가. 우리도 해골이 되는 거 아니야? 으흐흐. 꼭 살아서 탈출하자. 어? 여기로 가야돼. 아이차. 아이차. 어? 저기요. 아무도 없죠? 어, 달리래. 저기요. 달리라고 하면 달리기 싫어지는데 어떡하지? 달려. 안 돼. 아아. 또 쫓아와. 너무 엄청 빨라 이번에. 어, 뒤에 쫓아와. 어, 안 돼. 격도로 날아줬다. 어허허헣헣허헣헣헣헣헣헣헣헣허헣. 그맛 쫓아와요, 마리. 어디로 가야되지? 어, 이쪽인가봐. 제발. 탈출구가 있어야 되는데? 어, 어디로 가야되지? 어? 이게 뭐야? 어어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 이쪽 맞는거 같은데? 아, 그래? 어,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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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여기야! 극뚱이 여기 화살표 있어 어우, 너무 많이 잡아먹어가지고 뱃살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만 잡아먹으세요 비만이에요, 비만 극뚱이 어서 빨리 탈출해야 돼 어, 저기 문 있다 열어야 돼, 어, 열렸어 어서 들어와! 와, 아까 그 마리라는 사람 배 봤어? 어, 배 봤어, 이름도 설마 김말이 아니야? 김말이 먹고 싶다, 배고픈데? 아니, 여기 뭐야? 아니, 용암지역! 아, 뜨거워, 뜨거워, 뭐야 이거? 완전 용암천지야! 와, 이게 도대체 어디로 가야돼? 육뚱야,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 여기 길이 너무 위험하다 어, 여기도 책이 있어 어, 그러면 세 번째 책 아니, 엄청 많이 온 것 같은데 아직 세 개째 밖에 안됐다고? 아직 일곱 개나 남았다 점프! 아니, 점프맵 이런 건 많이 해봐가지고 여기서 뭐, 우리가 탈락할 일은 없지 호호 이런 건 너무 쉽지 좋아, 그러면 다음 지역으로 이제 어, 저기 있다! 저 뒤쪽에 문이 보여 어, 그러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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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떨어질 뻔했어 설마 여기서 죽은 거 아니겠지? 무슨 소리야, 나 민또야 로블록스 경력이 지금 몇 년짼데 자, 그러면 여기 안으로 쏙 들어가는 거 어때? 어, 비싼 보석이잖아 아니, 이거 훔쳐갈 수도 없고 현실에서 이런 거 진짜 있으면 가져가고 싶다 좋아, 네 번째 책 얻었어 네 번째 책 도대체 이 책들을 모아서 마리한테 주면은 우리를 살려주는 건가? 그럴지도 몰라 어, 여기 안으로 들어가자 어, 여기 왠지 무서운데? 갑자기 귀신 나오는 거 아니겠지? 무서운 소리 하지마 여기 또 책이 있어 벌써 반이나 모았어 여기 설마 그 마리의 방인가? 그런가? 원래 여기 공포영화 보면 이런 데서 귀신 나오는데 아무도 없죠? 점프! 어, 이거 뭐야, 이거 흰색 레이저 잘 안 보인다 여기도 책이 있어 그럼 여섯 개째 이제 네 개밖에 안 남았어 어? 어? 뭐야, 이거 어, 이거 완전 쉬운 거 아니야? 아, 폭탄을 찾으면 문에 설치가 돼 아, 다이너마이트를 아, 설치했어 오! 그리고 저거를 폭발시킬 장치를 또 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여기에 또 폭탄이 또 있네 우린이분들 이거 점프가 안 돼가지고 무조건 걸어가야 돼요? 점프하면 죽어요 자, 그러면 여기 다이너마이트 두 개째 와 아, 저기 있다 다이너마이트 또 있는데? 여기 앞에 있습니다 총 세 개의 다이너마이트를 문에 설치해야 이게 부셔지나봐요 자, 이제 마지막 거 탑시다 그래, 이거 부시자 자, 부셔져라 와, 부셔졌다 와! 어, 진짜 도서관당은 도서관이 아니구나 도서관이 아니었어 어, 이거 뭐야 어, 민트야 먼저 가볼래? 어, 알았어 어, 추워 어, 뭐지? 아직도 겨울이구나 뭐야 이거 어... 어? 어, 안 열려 어, 뭐지? 어? 어, 뭐여? 어, 깜짝이야 어디로 가야돼? 뒤에 뒤에! 왜왜왜 나 안 보여! 뛰어! 무서워! 이 노래 때문에 화살표 잘 보고 와야돼? 어? 알았어? 다행히 나는 마리가 안보여 렉걸렸나? 일단 탈출 해볼게요 나 3인 jour 안돼 큰일났어 여기 1인칭인가 봐 아 그래? 나만 1인칭인줄 알았잖아 오 다 왔다 어 나는 하나도 안 무서웠지롱 어 이제야 3인칭 되네 아니 도서관에 도대체 뭐 이런 비밀기지가 다 있담 이런 비밀기지는 우리가 여태까지 게임을 보면서 진짜 많아가지고 쉽게 쉽게 탈출했어 이장 너 찜이야 어 오늘 좀 난이도 있다 점프 점프 어 여기 레버 레버를 내려 그러면은 문이 열렸다 저기에 또 찾아야 될 책들이 있겠지 경두야 같이 가 아 좋아 어 저기도 책이 있네 어 저쪽으로 가야겠어 그래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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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무서운데 경두야 왜 이렇게 빨라 아니 왜 이렇게 빨라 나 고수잖아 점프 휴 일곱 개째 자 그럼 탈출합시다 와 여기 발 조금만 헛디디면은 바로 끝장이네 오 좋아 다음은 아니 이제 무슨 오징어 게임 이런게 그냥 기본으로 깔려있어 뭐야 아 아 목이 냉강냉강 뭐야 어이 여기였어 어 그럼 여기 이거 꼼수가 안돼 이거는 어 그러네 목 냉강냉강 이거 웃기네 자 그러면 오른쪽 오른쪽 어 이제 왼쪽 아닐까 어 왼쪽 그래 오 그 다음에 왼쪽 우와 우와 마지막 오른쪽 야 심리를 읽었다 어떻게 알았어 제작자의 심리를 읽었어 어 뭐야 이거 렉 있어 여기 책 있어 아 책 있었어 하하하하 상어 회가 돼버렸네 어 조심조심 자 책을 먹고 자 책을 먹고 가자 가자 어 이거 뭐야 오 다행이다 상어 회가 되는건 면했습니다 좋아 다음쪽 가자 어 여기는 또 뭐야 우와 여기 엄청 신기하게 생겼다 어 여기 자 이런 점프 맵은 뭐 자 아니 해골을 밟아야 된다니 어 기분이 이상해 거인 해골 같아 어 이제 슬슬 책이 거의 다 모였지 아하하하하 아니 뭐 댕강댕강 이거 뭐야 자 그러면 아홉 개의 책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 그러니까 이거를 마리한테 주면은 진짜 우리를 봐주고 탈출시켜주려나 아차 어 이거 뭐야 어 와 자동차 우와 박지 어 여기 책 있어 어 그래 큰일 날뻔했네 마지막 책까지 챙기고 잠깐 여기 내려가자 어 박지 뭐야 여기 여기 저주받은 도서관인가 엄청 으시시하다 어 어 이거 뭐야 이거 어 진짜 무섭다 여기 이러면은 끝 끝이다 어 진짜 끝난건가 저기 전설의 무기들이 있어 가자 그래 교통사고 안나게 조심해 아 박지마요 아 아 어 어 잠깐 이제 진짜 탈출해야지 오 깜짝이야 또린이러분들 횡단보도 놔두고 이렇게 무단횡단하면 큰일나요 알았죠 꼭 신호등 초록색일 때 건너요 어 뭐야 으아아 왜그래 여기 오면은 마리가 우리를 잡아먹으러 와 어 깜짝이야 저거 봤죠 교통사고 당해요 휴 형두야 보고 있니 아 교통사고는 진짜 위험한 거니까 횡단보도를 잘 건넙시다 또린이러분들 어 경또야 그 전설의 무기를 뭐야 와 이거 공짜야 와 전설의 무기 폭약이 달린 석봉이야 와 표창도 있어 아 그럼 또린이러분들 꼭 한번 탈출해보세요 안녕 안녕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